아 그냥 롤이나 할까? 뭔가 이 화면부터 재미없어 보이는데? 착각인가? 아 일단 뭐 맛 한번 보겠습니다. 한 15분이라도 해볼게요. 봐바 봐바 이즈유 지능 게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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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네 봐바 이즈유 봐바가 나다 플래그는 윈 여기 가면 된다 이거죠 돌은 푸시 월은 스탑 아 벽에 가면 멈추고 이건 밀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아 바깥으로도 가지는데? 어? 뭐야 어? 리스타트 예스 아 봐바 이즈유인데 이게 이렇게 딱 불이 꺼지니까 제가 활동이 멈춰요 신기한데? 이거는? 오 이게 벽이 사라짐 월 이즈 스탑인데 여기 원래 통과를 못하잖아요 이게 없어지니까 어? 어 그럼 돌도? 어 돌도 사라짐 아 그럼 플래그도 안되겠네? 아 신기하네 아 이런식으로 일단 이해했습니다 메인가? 어 이건 좀 재밌네요 워 이즈 스탑 아 플래그 이즈 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식으로 어? 어? 아 네 어? 네? 이런식으로 아 확인 확인 근데 뭐 초반 초반은 뭐 어려운게 없겠죠? 2번? 그냥 3번으로 하면 안되나? 그냥 치르러 바로 가자 어? 아 빠진다 싱크가 빠진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이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어? 봐봐 이즈 위랑 벽은 왼쪽 여기 멈춰있잖아요 그냥 갇혀있잖아 저거는 못 건들 것 같고 흠 제가 보기에 이걸 좀 써야돼요 어? 아 이거까진 맞는 것 같거든요? 그쵸? 이거까진 맞음 그리고 이걸로 뭔가 해야되는데 어? 아씨 아 이거를 어차피 하나로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필요함 뭔가 더 필요하다 그냥 가봐? 어? 아니 이게 3단계라고? 잠깐만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3단계임 어? 어? 아 저 따가랐음 진짜로 진짜 따가랐음 깨달음 얼었습니다 이게 락 이즈 윈을 만들면 돼 이것도 되네 와 이런 게임이? 미쳤다 미쳤어 6번 가겠습니다 뭐 있어? 스탑 어? 아 야 이거 다 막아놨어 여기는 못 가고 혹시 워 이수유도 가능? 오 진짜 가능이네 아 좋았습니다 아 이런게 되는구나 바바 이수유 플래그 윈인데 그라스 이스 스탑 이거를 건들 수는 없을 것 같죠? 그럼 이걸 이렇게 빼면 되나? 그러면 바바 이스 윈을 하면 어떻게 되지? 어? 플래그를 빼볼까? 뭐야 내가 플래그로 변했음 플래그 이스 봐봐 아 저 따가랐음 진짜로 진짜 따가랐음 보여드립니다 오른쪽 건 함정이야 그레스는 어차피 못 건드려 이걸로 해야 이걸로 쳐보고 봐야 됨 자 플래그 어? 아 따가라버림 진짜로 플래그 이스 윈을 만들고 바로 겹치면 돼 어?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다 엥? 내가 없구나 아 어? 뭔가 알 것 같아 유 이스 윈을 만들면 그냥 되지 않을까? 그냥 내게 이는 거 아닐까?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 윈 이스 유? 안돼 윈 이스 유가 아니라 유 이스 윈을 만들어야 돼 그럼 이즈를 어떻게 이렇게 빼지? 이즈한테 일단 궁 썼어 이제 앞으로 가 이즈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 절대 알려주지마 절대 스포를 해서는 안돼 이즈를 중심으로 가로 세로? 아 오케이 하지만 앞으로는 봐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좀 간단한 거였는데 그쵸? 오 이즈 스탑 락 이즈 포싱 스타 이즈 싱크 이런 식으로 이거는 죽는 거겠죠? 이걸 딱 밀어주면 어? 네? 플래그 이즈 윈 락 이즈 포시 앤드 싱크를 해볼까? 어떻게 되지 그러면? 몰라 아 어? 아씨 싱크가 이런 거구나 그럼 크랩을 끌고 와야 되나? 크랩이 뭐지 근데? 아 저거구나 저 왼쪽에 있는 거 어? 잠깐만 나 뭔가 알 것 같아 어? 하나씩 넣어야 된다 이거 엔드를 먼저 넣고 크랩 엔드 바바 이즈 유 아이생 그냥 뭐 높은 난이도로 바로 가겠습니다 플래그 이즈 윈 적은 스탑 바바 이즈 유 킬라 이즈 푸시 킬라 이즈 유 를 하면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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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랬다 쉽네 그냥 플래그 이즈 유 를 지금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워 이즈 스탑 젤리 이즈 스탑 플래그 이즈 윈 어 뭐야 아 워 이즈 스탑인데 저기 데스가 있구나 이즈 유 를 저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곧 곧 너무 쉬운데 아 이게 기본을 깨우치니까 깨달아 버린 건가 젤리 드론 플래그 이즈 푸시 바바 이즈 유 젤리가 윈인데 워가 스탑이야 아 일단 플래그를 나로 만들어보자 플래그 이즈 플래그라서 안되는구나 아 저기 플래그 이즈 플래그가 있네 이미 그럼 이것도 안되겠네 그럼 못 가는구나 아씨 이것도 되나 이건 안되네요 아 색채려져 있는게 뒤로 가야 되는구나 젤리 이즈 봐봐 이걸 안해보지 않았나 어 어 어 어 엥 아 플래그 이즈 스탑을 여기서 멈추면 어 뭐야 아 왜 안돌아가 플래그 이즈 윈을 만들어야겠는데 결국에 다시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굿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크랩을 꺼내서 크랩 이즈 윈 크랩 이즈 윈 이러면 되나 어 이거를 안쪽으로 넣어도 크랩 바바 이즈 크랩이 박히는 순간 제가 없어져서 안될 것 같은데 다시 해볼까 어 아 바바 이즈 데스가 있구나 저기에 플래그 이즈 윈도 못 만들고 결국에 크랩을 넣어야 돼 크랩을 넣어야 되니까 이걸 여는 건 맞거든요 아 근데 이걸 이쪽으로 쓰면 안 좋은 점이 이게 다 묶여있음 여기에 어쩔 수 없나 바바 이즈 바바 악 흠 플래그 이즈 오픈 만들고 열어요 열고 크랩을 꺼내 아 근데 크랩을 여기 못 넣어 지금 어 이게 맞지 않을까 와 나 알 것 같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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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다 자 일단 플래그 이즈 바바를 만들어요 그리고 오픈 자 바바 이즈 오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그냥 희생해 이게 맞아 어 쉽지 않을까 어 쉽지 않은데 일단은 아 따가랐다 저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저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이거는 수학 문제 30번처럼 접근을 해야 돼 어떻게 할지 계산을 해놓고 들어가야 돼 무지성으로 하면 안되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즈 윈이 있죠 이게 결국에 우리가 이 윈을 써야 된단 말이야 이즈 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자 어차피 이기려면 윈을 써야 되거든 이거는 못쓰고 들어갈 수 있는게 크랩 바바 두개야 플래그는 여기 갇혀서 못 들어가니까 자 바바가 만약 들어간다 쳐요 바바 이즈 바바 바바 이즈 죽으면서 끝난다 어 만약에 바바 바바 이즈 패배인데 바바가 만약에 바바가 아니라 크랩이라며 어 그러면 멈추는데 지능이 바바인가요 바바 이즈 윈 일단 이건 못 멈추죠 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바바가 무조건 저예요 그리고 도어를 아까처럼 열 수 있어 여기 그러면 바바가 만약 들어간다 바바 이즈 바바 바바 이즈 패배하면서 바바가 들어갈 수는 없음 그럼 크랩이 들어가야 되죠 크랩이 들어가면 바바 이즈 크랩이 되면서 죽음 일단 오픈을 쓰죠 플래그 이즈 바바 이즈 오픈 트랩을 가져와요 자 이렇게 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왼쪽에 세 개를 붙이면 세 개를 못 쓰는데 이거는 이제 다섯 개를 쓸 수가 있음 다 끌고 와가지고 자 그리고 바바 이즈 크랩을 하면 이렇게 죽는다 이런 귀여운 꽃게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바바 이즈 크랩 그럼 여기 크랩을 못 넣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크랩도 못 넣어 바바도 못 넣어 절대 말하지마 크랩이 es push 플래그 이즈 봐봐 플래그 이슬 크랩 어? 크랩 이슬 봐봐 그거는 아까 한 거잖아 바깥에 뭐가 있나? 잠깐만 흠 흠 흠 크랩 이슬 봐봐는 되는데 흠 자 바바를 여기 넣을 순 없다 바바 이슬 어? 설마? 아 님들 저 따그라스 바바 이슬 바바를 먼저 만드는 거야 그러면 크랩을 넣어도 성립하지가 않는다 미쳤다 미쳤어 나이스 Ding 네 으 으 으 으 으 uit 미치 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